안녕하세요. 멍멍 미니예요. 오늘은 저와 함께 슬기로운 놀이 생활 함께 하세요. 놀이라면 누가 뭐래도 꺼내먹기 놀이가 최고죠. 얏! 나와랏! 안 나와? 알았어. 한 번 더! 나와랏! 얏! 미니와 제이 다 우주선 놀이를 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놀이죠. 우주선 양쪽 구멍으로 간식이 조금씩 나오도록 만들어져서 가지고 놀면서 하나씩 꺼내먹는 장난감이에요. 처음에 주자마자 제이는 두 손으로 긁으면서 꺼내먹는데 머리 좋고 성미급한 미니는 코로 밀어서 우주선을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니는 자기 것 다 꺼내먹고 이제 제이 누나 우주선에 왔네요. 착한 제이는 미니에게 싫은 기색도 없이 함께 재미있게 놀면서 나눠먹습니다. 이 우주선은 제가 장만한 장난감 가운데 A플러스 등급이에요. 이빨로 물어도 미끄러져서 깰 수 없도록 디자인된 견고하고 똑똑한 장난감입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어질리티 타이어 점프 놀이에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이제 3단계 높이랍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정말 껌이에요. 미니, 리모컨 가져와. 옳지. 지갑 가져와. 옳지. 책 가져와봐. 옳지, 옳지. 참 잘했어. 리모컨 가져와. 미니는 요즘 물건 가져오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리모컨, 지갑, 책, 수건 등등이죠. 가끔씩 자기가 좋아하는 핑크돼지 인형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 네 가지는 벌써 확실하게 한답니다. 우리 미니 정말 천재 맞아요. 하하하. 미니, 수건 가져와봐. 옳지. 참 잘했어. 밤나와라 뚝딱 뚝딱. 간식 나오는 슬롯 머신도 미니의 애호품 중에 하나랍니다. 엄마랑 대화하는 미니입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엄마, 간식 주세요.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엄마, 산책 가요. 간식 찾아 먹기 달인 미니가 아주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뚜껑 젖히고, 서랍 당기고, 뚜껑 밀어내고, 뚜껑 열면서 간식을 찾아 먹고 동시에 지능을 개발하는 놀이라 일석이조죠. 우리 미니는 10분만에 습득해서 천재의 힘을 증명했어요. 하하하. 저는 어떤 놀이보다 엄마랑 함께하는 놀이가 최고로 좋아요. 엄마가 장난감을 던져주면 너무너무 시대 난답니다. 엄마한테 매달리면 그네를 타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아주아주 힘이 쎄랍니다. 우리 엄마 최고! 우리 미니는 이제 프리즈비도 제법 잘 받는답니다. 아직은 방안에서만 해서 좀 답답하겠지만 일단 기본기를 탄탄히 쌓고 밖으로 나가볼 계획이죠. 우리 미니를 한번 보세요. 정말 민첩하고 손도 잘 쓰고 점프력 좋고 프리즈비를 받는 스타일도 너무너무 멋지죠? 미니가 사랑하는 놀이 가운데 하나 고리 던지기입니다. 고리를 집어넣는 것도 잘하고 고리 씹기는 더욱더 좋아하는 일이죠. 자, 미니 가져와! 옳지! 미니의 주종목 농구 얘기에요. 이제 큰 공으로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강아지 적에는 작은 공으로 농구를 했지만 이젠 큰 공으로 한 단계 올라선거죠. 엄청 잘하죠? 미니 슛! 농구를 좋아하는 미니는 쉴 때도 농구공을 옆에 두고 쉰답니다. 멍멍 미니였어요. 아이저리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멍멍 미니였어요. 안녕! 맡기위원회